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내년 1월 12일에 개설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거래소 이사회 결의와 환경부 승인을 거쳐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며 거래시장이 다음달 중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할당 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와 배출권 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를 마련했다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은 회원의 자격과 가입 요건, 매매 거래, 청산과 결제 등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원으로는 할당 대상업체 525개사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고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는 오는 2021년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